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간단한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년 남자입니다. 몇 달 전부터 와이프가 피곤하다 그러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잠자리를 자꾸 슬쩍슬쩍 피하고는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 했는데 이제는 저도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좋지 않아서 잠자리 하자는 말조차 안 꺼내고 있네요. 같은 방에서 함께 자지만 와이프는 핸드폰 하다가 자고 난 그냥 멍하니 누워있다가 잠을 청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안 하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다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부같지도 않고 나와의 관계를 피하는 와이프를 생각해보면 별 생각이 다 들고는 합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결혼은 유지한 채로 부부관계는 하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와이프 심정이 왜 그런지 여자분들 입장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섹스를 즐겨하지 않는 여성, 내 아내는 왜 어째서 잠자리가 싫다고 하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섹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여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자 또한 사랑하죠. 남자들은 틈만 나면 여자 생각을 하고 섹스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본능이기도 하니 그냥 건강해서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남자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남자들만큼 섹스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여자는 남자들만큼이나 즐기는 여성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욕이 아무리 솟아나도 남자를 찾아서 헤매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여성들은 왜 어째서 남자와의 잠자리를 즐기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남자들이 궁금해서 묻고 또 묻는 질문이죠. 여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섹스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성욕이 조금 약하고 본인의 의지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자가 섹스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죠. 실제로 섹스를 즐기는 여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가 섹스를 싫어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 집중할 환경이 안 될 때 두 번째는 섹스가 그닥 즐겁지 않다거나 세 번째는 어쩌다 해봐도 오르가즘이 없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잠자리에서 불편해서 아파서 일 수도 있습니다. 내 여자가 잠자리를 싫어하는 경우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셔야 하죠.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어야 하죠.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며 다 잘 될 거라고 다독여주며 안심시켜야 하죠. 그 외의 이유들도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내어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라고 하면 사실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게 어딨냐고 또 뭘 주고받느냐고 하시겠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고 사랑이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주던지 그녀가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자진 칭찬을 해주시던지 아내가 힘들어하는 집안일을 함께 도와주시던지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그녀도 상대를 배려하고 마음이 조금 더 포근해지며 말랑말랑해집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상대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과 몸은 서서히 다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같은 방식의 잠자리로 별 재미가 없을 때 잠자리를 할 때도 대화하고 게임하듯이 즐겨야 하죠. 재미가 없으면 다음에는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고 두 사람이 함께 즐거울 수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 라운딩을 나갔을 때처럼 항상 같은 패턴만을 고집해서 상대방이 다음 코스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가지 체위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보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상상이 되시죠. 이 파트너가 얼마나 점잖은 양반 가문이신지. 영화에서 보면 남들은 정말 화끈하고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데 본인은 매일 밤 신성한 은식 치르듯이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매일 직장에서 점심을 같은 메뉴로 통일된 한 가지 음식만 1년 12달 먹는다면 굶었으면 굶었지 질려서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섹스도 그런 것이죠. 재미없는 섹스는 남자들도 좋아하지 않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싫어합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섹스의 패턴도 가끔은 변화를 주어야 하죠. 또한 여자들은 애무가 부족할 때도 문제가 되죠. 여자가 몸과 마음을 모두 열려면 남자에게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전의죠. 애무를 받는 것. 이 애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 거의 없고 그런 남자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여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여자는 자신이 남자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자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죠. 여자의 자존감은 높여주고 여자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이 느낌을 주어야 하죠. 진심을 담은 애무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애무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애무의 시작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부터이죠. 그렇게 키스를 하고 여자의 모든 성감대를 깨워주는 것. 그래도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생각되시면 그냥 진심을 담아서 파트너에게 물어보세요.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당연히 친절하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또한 가끔이라도 오르가즘을 선사해야 합니다. 남자는 매번 사정을 하면서 오르가즘을 얻기 때문에 남자는 섹스를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자는 할 때마다 오르가즘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여자들은 내가 그냥 남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분이 든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좋아하니까 말입니다. 내 남자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의무 방어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아내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여자에게 섹스를 재미있는 것이라고 만들어주면 잠자리에서 여자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녀와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는 것이 바로 섹스이고 가장 원활하게 두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섹스입니다. 나의 아내가 섹스를 계속 거부하고 멀리한다면 원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대화하거나 서로 풀어나가야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어주십시오. 매일 같은 방식으로 섹스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애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르가즘을 선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